이거 살꺼에요. 다잉 라이트라고. 아, 이거 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.. 개가 잡혀 있었구나. 아치 독스는 아직 안나오지 않았나? 웬만한 신작 게임은 내가 사서 할건데 아 망했다 아 망했네 여기 꺼져 꺼져 어 그래 죽는게 나 왜냐면 걸렸거든 아 마운트앤블레이드도 할거야 어 마블도 할거야 아 개풀걸 그냥 다시하면 되니까 뭐 안되면 다시하면 되요 이런 시스템 얘들아 출동할래? 디똥 이리 오지말고 이리 오지말고 이리 오지말고 이리 오지말고 미친 주인은 못 알아보네 이 싸가지 없는 시키들 괜찮은 모든 시스템 안되면 고맙다 쭈쭈듬 내 이름 겁나 부르네 내 이름 겁나 부르네 좋았어 어 사냥 미션 있다 나와봐 임마 셰프가 기중한 식인상어의 사체를 원하고 있다 지정지역에서 전달된 활을 이용해 활로 잡는거 겁나 좋아하시네 지나가다 껴안아도 되냐고 나 보면 신고할거야 화를 쏠라면 화를 쏠라면 지형으로 가야되는데 신고사유는 성취해 아이씨 미친 아이씨 오오오 피 냄새 맡았다 피 냄새 맡았다 아이씨 미친 아이씨 미친 희귀 동물을 사냥해야되네 아이씨 미친 아래 아래 이건가? 이거다 이거다 이거였네 아싸 뭐 만들 수 있지 이걸로 근데 다 됐고 아 상업인을 필요하네 이거 온 김에 그럼 죽이면 되겠다 다, 그대로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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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까 한 마리 잡지 않았나 근데? 저거 저거 나 화살을 왜 날린 거지? 방금 나 가오리 본 것 같은데 아닌가? 아 이게 아 사업비는 두 개 더 아유 이놈의 새끼 잭스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히 형이 상호를 잡아야 돼요 잭스야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있어 가만히 가만있어 가만히 한 마리 여깄고 한 마리도 찾아보자 한 마리 다 두 마리네 어 여깄네 일로와 이뻐해줄게 임마 어? 죽은 거 아니야 이거? 아 죽었지? 그렇지 저기 한 마리 어이씨 여기 뭐야 얘는 예측 못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파 왜냐면 잭스가 나 할켰어 나 피나 시바 피나 니가 긁어서 피나잖아 이새끼야 어? 피봤다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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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한 마리 놓쳤잖아 잭스야 도움이 안되네 도움이 가오리다 어디서 죽은거야 이거 이거 실제로 못찾겠어 그쪽이 어딨지 더 멀리갔다고 아우 눈부셔 카렌 여왕 여왕의 여사입니다 저거 상어 아니야? 산상어 아니야? 산상어 이거라도 잡아야죠 이거 잡으면 돼 이거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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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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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나 이것도 이것도 만 다 만들어야 되네 이거 아 멀었구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